개그우먼 김영희는 본인의 외모에 딱 들어맞는 아줌마 캐릭터로 짧은 전성기를 누린 후 각종 인성 논란으로 비호감으로 낙인 찍혀 방송생활이 힘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김영희를 감싸주고 믿어주는 듬직한 남편을 만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행복의 시작인 줄만 알았던 결혼생활은 의외의 복병을 만나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만만치 않은 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혹독한 시집살이를 당하고 있는 김영희의 현재 상황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개그계에서 군기반장으로 유명한 김영희는 각종 인성 논란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 대중들의 외면을 받아왔습니다. 비호감 캐릭터로 유명해져버려 더 이상 김영희를 찾지 않게 된 것인데요. 실제로 TV에서 김영희를 보기 싫다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김영희에게도 봄이 찾아왔는데요. 김영희는 10살 연하의 프로야구선수 윤승열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윤승열은 하나이글스를 통해 프로에 입단했고, 2019년 야구선수를 은퇴하고 지도자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윤승열은 1993년생, 김영희는 1983년생으로 두 사람은 땅 10살 차이가 나는데요. 처음에는 누나 동생 사이로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모임자리에서 김영희의 심장을 뺏는 멘트를 날렸다고 하는데요. 윤승열이 누나 왜 이렇게 예뻐요라고 하며 김영희를 자격시켰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김영희에게 관심을 보이던 윤승열은 결국 고백하고 사귀게 되었는데요. 계속 만나다 보니 누가 먼저 결혼을 하자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 사람과 결혼을 할 것 같은 운명적인 느낌이 들어 함께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윤승열은 김영희가 가장 힘들었을 때 만나게 되었는데, 늘 챙겨주고 싶고 안아주고 싶은 모습이 보여서 끌렸다고 합니다. 당시 김영희는 부모님의 채무불이익 논란으로 B2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그것을 계기로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게 되었고, 부모님을 대신해서 피해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다시 방송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힘든 시기에 김영희를 감싸 안아주던 윤승열이 너무 밝아 보여서 좋았고, 늘 행복해하는 모습이 마치 김영희의 마음속 집에 조명을 켜주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윤승열은 다정다감하고 효자 스타일이라 매일같이 어머니의 마사지를 해드린다고 하는데요. 이때부터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김영희는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말 속포리쇼 동치미에 출연하며 하재를 모았는데요. 방송에서 비친 윤승열의 어머니는 만만치 않은 상대였습니다. 신혼집에 방문한 시어머니는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포옹을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안방을 보고 싶어 했는데요. 자신의 아들이 어떻게 자는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어디에서 자는지까지 물어봤는데요. 바깥쪽에서 잔다는 말을 듣고, 금세 표정이 굳어지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김영희는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섬사까지 시작했는데요. 시어머니가 해준 반찬을 얼마나 먹었는지 확인했습니다. 자신이 해준 반찬이 그대로 있다며 아들이 홀쭉해졌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윤승열은 엄마 나 16kg가 쪘어라며 부인을 감싸줬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에게는 통하지 않았는데요. 직접 밥을 해주겠다며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요리를 돕던 김영희가 남편에게 승혜라 젓가락 좀 갖다 줘라고 하자 눈물까지 흘리며 남편 호칭 잘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큰아들은 아까워서 내 살까지 땅도 안 밟게 했다고 말하며 계속 눈물을 흘렸는데요. 참 어이없는 말을 하고서 눈물까지 보이는 모습이 황당하기만 했습니다. 김영희도 정말 어이가 없었겠지만 꼭 참고 넘기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게 식사를 하게 되었고 윤승열은 밥을 먹던 중 출근 시간 탓에 먼저 자리를 뜨게 되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문 앞에서 아들을 배웅한 시어머니는 자리에 앉자마자 갑자기 눈물을 보이며 가는 뒷모습 보니까 또 짠하다. 밥 그만 먹어야겠다. 못 먹을 것 같다라고 말하며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김영희는 밥 맛있게 먹고 갔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다독였고 시어머니는 누가 나 이러는 거 보면 갓난아기 떼어놓은 줄 알겠다며 멋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이세 이야기도 시작했는데요. 집에 와서부터 손주 욕심을 드러냈지만 김영희는 철벽을 쳤습니다. 아직은 제 인생을 원하죠. 한동안 마음이 급했을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일이 생기고 하니까 일을 좀 더 하고 싶어요. 애를 가지면 일에 확실히 지장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말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김영희가 반려견 황금이에게 자신을 엄마라고 말하자 야라고 소리친 후 엄마가 뭐야? 강아지한테 엄마라고 하면 어떻게? 강아지한테 너무 사랑을 쏟아도 아기가 안 생길 수 있다고 어이없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마치 조선시대에서 살아 돌아온 것만 같은 시어머니의 모습에 김영희는 너무 당황했는데요. 그래도 웃음으로 넘기려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후 김영희는 남편에게 극존칭을 쓰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시어머니와 커피 한잔을 하며 승열 씨는 오늘 제가 진지를 차려드려서 잡수시고 아파트 단지 내 헬스장을 등록하셨어요라며 남편의 안부를 전했는데요. 이에 시어머니는 흡족해하며 내년에는 여보라고 부르도록 노력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까지 모여 다 함께 식사하는 자리도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시어머니는 아들 내외의 가족 계획까지 궁금해했는데요. 이제 결혼한 지 1년이 됐는데 아직 아기 소식이 없냐고 물어봤습니다. 이에 김영희는 애써 웃어넘기려고 했으나 시어머니는 1년이나 됐으니 아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것을 옆에서 듣던 김영희의 친정어머니는 아이가 왜 안 생기는지 걱정해본 적이 없다며 임신 문제로 부담 주기 싫다는 입장을 표했는데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2세를 생각해야 한다며 압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기가 생기면 직장도 포기하고 손주 육아를 흔쾌히 하겠다고 했는데요. 그런 시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통한 것인지 현재 김영희는 임신 중이고 딸을 가졌다고 합니다. 김영희는 개인 SNS에 딸의 초음파 사진을 게재하며 기쁨을 공유하기도 했는데요. 딸이 은근히 다리가 길다는 그를 덧붙여 배 속 딸의 애정을 보였습니다. 한때는 부모님의 피투 사건 등으로 김영희를 방송에서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요. 다행히 자신을 믿고 아껴주는 남편을 만나 사랑하는 딸까지 없고 행복하게 지내는 것을 보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만 까다로운 시어머니를 만나 제대로 시집살이를 하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정색하지 않고 웃음으로 넘기려 하는 모습이 애처롭지만 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제 새로운 생명까지 품었으니 부디 예쁜 생각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